까힐 뮤직 까칠한 힐링 여신입니다. 장마가 시작되었어요. 너무너무도 무더운 여름이 빨리도 시작된 느낌이었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장마에 시원한 빗줄기가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. 꿋꿋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비오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예쁜 카페에서 한 템포 쉬어가려고 합니다. 여기는 천안 카페 앱니스입니다. 천안 카페 앱니스 나무나무 귀여운 테디 케이크 아이들과 함께 아우 귀여워 라고 계속해서 아우 귀여워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. 예쁜 카페에서 귀여운 테디 케이크를 먹으면서 달달하게 시원하게 즐겁게 잠깐의 시간을 보내봅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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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